그곳의 일들은 마치 동화 같았다. 안녕하세요. 신세계는 선택된 자들을 위한 꿈의 의도 피하고 이게 바로 신세계인가? 이곳이 바로 천국인가? 여러분은 바깥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 여기 하나의 어떤 게임 같은 공간인가 봐. 6일째 여러분이 신세계에서 나갈 때 그동안 여러분이 모은 자금을 바깥세상의 화폐 원파로 환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. 야 이거 그러면 잘하면 재테크가 되겠네.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일 여러분에게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하기 전에 나에게 냥을 주세요. 아니네. 힘 뷰롬이 가득한 그림자 상점입니다. 이 카드가 6일 동안 할 수 있는 게임들의 힌트인 거야. 시간여행을 준 아이템. 황금알을 낳습니다. 승리! 시! 야!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. 아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. 형 부자 될 수 있어 이제! 이래서 복권하는구나. 부자야 너 이제! 어디 어디 어디! 부동산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. 지금 다 파산시켜야겠다. 야 이게 신세계냐? 현실 세계지? 내가 봤을 땐 운속의 가치가 꽤 클걸. 발옥냥? 발옥! 발옥냥. 신세계부터! 그곳으로부터 내 이야기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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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ервыйysz